마피아 게임 아시죠, 여러분? 마피아! 마피아는 SM9 아닙니까? 가자! 그쭉 그쭉 마피아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피아 두 명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 마다 빼야돼. 고개 숨이세요. 경찰,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한 명의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박수님, 찾아왔습니다. 아! 아니, 마피아 게임 확인 안 해도 돼? 마피아 게임 확인 해봤는데? 아, 먼저 인사 한 번 하고 원래 확인부터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숙이세요. 네, 네, 네. 뭘 숙이세요? 네. 김인성 눈빛 뭐예요? 아, 나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에서 딱 뽑고 아이고, 건다리. 어? 잠시만, 눈빛? 어? 아, 나는 의사야. 의사구나. 의사구나. 여기 의사가 안 돼.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그거야. 이번 편에 얘를 죽여. 그럼 내가 나를 죽여. 내가 얘를 살릴게. 어? 야, 얘를 죽여. 아니, 당연히. 영국을 죽으면 살릴 수 없어. 못 살려, 못 살려. 야, 이거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런 거 같아. 오, 지금 살살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저는 인성이가 가겠습니다. 인성이가 가자. 다행히, 나 원래 못 깨달아야 했어. 그럼 일단 인성이 지목됐으니까 업다운 하시죠. 네. 아니, 나 재밌게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아, 둘, 셋. 자, 마피아 누는 뜻이고요. 누나가서 뚫을 수 있어요. 누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밤에 한 분이... 가셨어? 가셨어. 어디 한 분 데리러 갈까요? 자, 영국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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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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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바보야. 경찰, 경찰은 의사를 경찰이라고. 내가 죽였어. 아, 이거 아니라 형이 살렸어야지. 경찰을. 얘가 의사거든요? 제가 찬이 살렸어요. 찬이 살렸어요. 찬이 살렸어요. 아, 진짜로? 어, 그러면은. 자, 아시. 경찰이 지금 항복하고 있으니까. 그 형은 뭐야? 이 형이 마피아인거. 오? 오, 형은. 오, 영국이 가자. 영국이 가자. 우리끼리야. 영빈이 형도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아니라고 했는데. 나. 하나, 둘, 셋. 하고? 영빈이 형 아니면 왜? 자, 시비 미안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너가 뭘 살려야 해? 아, 자지는 손들어 주시고. 일단 한, 둘, 하나. 죽은 사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저쪽도 하지. 업다운. 자. 우리 K-POP.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많이 대었습니다. 아, 뭐 하세요? 조화 씨 안 건들이세요. 저기요. 조화 씨 안 건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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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고개를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들어. 와, 대박이다. 의사. 누구 살린 거죠? 나 살려다. 어? 누구 살린 거죠? 도와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사회자... 침이 밝았다고 얘기는 안 해 사회자 왜 이렇게 못해? 사회자 못해 자 오늘 밤에도 사회자 충만 달쳐 한 분이 가셨어요 왜 이렇게 조심해? 그래서 내가 나삼이라 했잖아 아니 나삼이라 했잖아 나하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야 너 진짜 의상 없나? 그치? 아니 이거 너무 불리해 우리끼리 진짜 이 연기판에서 너무 오래 끼워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야 저 로디요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승리해 이게 뭐야 본격 이런 거 여러분도 제고할 거 있어요 주호가 괜찮아요 저 바쁘다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주호 했는데 제가 눈물 중 그래서 얘가 방금 제가 주호 고생하다가 바로 의사한테 의사의 나사를 아 피아 몇 번 해봤어요? 강강술리나 하자 강강술리나 하자 강강술리나 하자 강강술리나 하자 SF9의 국가인 지금씩 지금 여러분 많이 부르셨어요 SF9의 국가인 지금 여덟 네 여러분 오늘 저희 2020년 경쟁은 국가인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요 국가인 한 번만 퍼스트 컬렉션 타이틀국 국가인 많은 사랑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남은 활동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그 뭐냐 활동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SF9는 국가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이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음방도 많이 봐주시고 SF9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